푸른 산림이 우거진 청정자연 속 강원도 홍천. 오빠, 오늘도 되게 많이 컸네 얘네. 오빠, 우리 여기 지금 막 수확하는데 이거 너무 모습 좋잖아. 라이브 영상 한번 해볼까? 생생하게 한번 해볼게요. 유기농 산마늘의 꽃발 천장입니다. 말 많고 흥 많은 귀농 8년차 미정 씨. 그냥 툭툭 털어서 물기를 닦기만 하면 돼요. 씻을 필요도 없어요. 농약 같은 거 하나도 안 쳤거든요. 자연과 함께하는 이곳은 지상 낙원. 너무 재밌다. 어진아 춤 한번 보여줘. 아니야, 어진아. 전국 사람들이 보게 안 돼. 빨리 여기로 와서 해봐. 피로회복제인 딸의 춤 덕분에 농사일이 힘든 줄도 모르는 부부. 너무 유기농 어렵다. 매일이 행복 그 자체랍니다. 어진아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수다농부 미정 씨의 시끌벅적 유기농 농장. 함께 만나볼까요? 넌 더 열심히 해야겠다. 다시 만났어요. 다시 만나요.